네 어 카리스마가 정말 낭낭한 얼굴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먼저 포니를 취하고 촬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면입니다 하나 정면 둘 셋 자 오른쪽을 보일까요 오른쪽도 오른쪽 고맙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왼쪽도 왼쪽 하나 둘 셋 네 고맙습니다 자 먼저 명이신 분들께요 안녕하세요 조식입니다 아쉬움만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손 앞으로 한 번만 부탁을 하겠습니다 네 자 바이크를 좀 조치시고 네 자 정장 정면입니다 하나 둘 셋 자 오른쪽 보시고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자 마지막 왼쪽 보시고 하나 둘 셋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이쪽으로 네 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